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2022년 지방지 대비 재배학 모의고사 1회부터 1회부터 16회까지 풀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사원이고요 일단은 모의고사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분이 됐다는 얘기죠 기본 이론 그리고 기출문제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모의고사 준비하시면서 기본 컨셉이죠 중요 핵심 개념들 이론서에서 정리가 되셔야만 돼요 정리 안된 분들은 모의고사 들어오시면 버퍼링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좌절을 많이 느낄 거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들 완성하시고 오셔야 된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국가재 기출문제 문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하신 분들은 점수가 나와요 근데 건성건성하거나 아니면 쉽게 공부하려고 했던 분들 아니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점수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은 안 나왔을 거에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에서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는 많이 나와야 한 80점이에요 많이 나와야지 70에서 한 80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나머지 20점 있죠 20점은 기출문제로 커버가 안 돼요 새로운 문제의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출에서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이 시험 재배학 같은 경우는 100점 목표로 삼아야 돼요 100점 맞는다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전에 가시면 한두 문제 정도 틀릴 수 있어요 출제자가 여러분을 100점을 맞도록 출제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배학의 출제 범위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을 출제를 한단 말이죠 아니면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 그런 걸 가지고 끄집어 던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걸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점 목표 할지라도 한두 문제 놓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별로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는 것만 정확하게 찾아가시고 여러분이 학습한 것만 정답 처리를 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기분 좋게 찍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노력한 것에 비례해서 여러분 노력에 비례해서 점수가 80점 90점까지는 나와요 80, 90점까지는 노력에 의해서 나와요 근데 나머지 10점에서 20점 정도는 여러분 노력에 벗어나는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찍었다 해서 그 찍은 게 맞을지라도 기분기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이거잖아 이 전체 100점이 있는데 여기가 80점이고 여기가 10점에서 20점이야 10점에서 20점이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하고 나머지 이것은 여러분의 운에 달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노력은 기본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운까지 작용이 돼야지 여러분이 합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본이야 노력조차도 않으면서 내가 운에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처음부터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거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기본 노력에다가 나머지는 여러분 운에 달려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운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줘 제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합격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 합격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고 말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믿음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적, 결과물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그러면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야 무의식적으로 믿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의식적으로 자꾸 말로 끄집어내셔야 돼요 나 합격할 수 있어 라고 나 자신을 스스로 세뇌로 시켜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요 장사원인 저를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소한 여러분이 준비한 이 모든 시험을 저는 합격을 했고 실제 근무를 하다가 근무 중에서 이 시험들을 출제를 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믿으셔야 돼요 장사원조차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누구를 믿을래? 여러분이 준비한 이 시험을 다 합격하고 시험까지 다 출제한 사람인데 믿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합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갖지 말자 그러면 1회부터 16회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 점수를 1회부터 해서 16회까지 이렇게 1회부터 해서 16회까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점수를 체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1회차 때는 이렇게 나오고 2회차 때 3회차 때 4회차 때 16회차 때가 되면 점수가 점점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물론 아름다운 직선으로 비례해서 나타나면 될 텐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맨 마지막 16회차 때가 되면 여러분 점수가 100점 근처까지 다가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자 그러려면 단순하게 시험에 테스트만 준비를 하고 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테스트만 보겠다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론서라든가 기출문제라든가 여러분이 그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모의고사에 임할 때 신중하게 실전처럼 응하셔야지 여러분 점수가 올라가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처음 점수나 끝의 점수나 비슷하게 끝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깊은 소식은 있죠 일단 여러분 경쟁률을 보니까 희소식하고 그렇지 않은 소식이 있는데 일단 올해 2022년 희소식은 경쟁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평균 보니까 10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높은 데는 20대 1, 30대 1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10대 1 정도 그럼 평균 10대 1이라는 얘기는 어떤 지역은 10대 1이 안 된다라는 거죠 5대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10대 1은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 중에서 과락자가 50% 나와요 영어 과락자가 전통적으로 50% 나와요 그러면 몇 대 1이야? 5대 1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5명 중에서 여러분이 5대 1이라는 게 결국 5명 중에 한 명 당선이 아니라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 5명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5명 선발한다면 5명을 선발한다고 하면 5, 25, 25, 25명 중에서 5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시험이 되는 거죠 어쨌든 경쟁률이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건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다른 나쁜 소식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정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국가정부, 중앙정부에서 많이 선발하는 게 아니라요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이번 정권 말기 때는 항상 그래요 정권 말기 때가 되면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공무원을 늘리자는 쪽이었잖아요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연차에서는 공무원을 최대체로 늘려줘요 왜냐하면 다음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정권에서는 어떻게 인력을 확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대로 확충을 해놔요 그리고 실제로 작은 정부 쪽을 지향하는 윤정부가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내년부터는 인원 감축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올해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